원숭찬의 코리아 안녕하세요. 원숭찬의 코리아 이대현입니다. 이번에는 허리를 잡아가지고 넘기는 기술인데요. 허리를 잡아가지고 바로 꺾는 기술은 파울이고요. 자세를 낮춰가지고 상대방을 살짝 위로 들어서 이때도 넘기고자 하는 방향 쪽에 상대방 무릎을 좀 이렇게 받쳐주셔가지고 다리를 펴서 넘기는 쪽 다리에 힘을 못 지우게끔 그렇게 해서 무릎을 대주시면서 넘기시는 방법입니다. 이쪽으로 넘기실 때는 이쪽 무릎을 펴주시고요. 오른쪽으로 넘기실 때는 오른쪽 무릎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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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